수원시가 5일 책읽는 인문학 도시 구현을 위한 1월 도서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월 도서관은 수원시 천천동 일대의 201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3,9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됩니다. 도서관에는 종합자료실과 다목적 강당회에도 어린이자료실, 휴게실,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노영관 시의회 의장,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월 도서관은 3개구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이용의 편의성 등 지리적 여건이 좋다며 지역시민들의 소통의 장과 종합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